추운 겨울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서구는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성금 15억 원을 목표 금액으로 잡고 코로나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지원 활동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민관공동협력 모금 사업입니다. 모금 기간 중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구청 각 부서에도 성금을 전달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소식지 리플릿, 포스터 등에 인쇄된 QR코드를 촬영하면 공동모금의 기부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기부금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정리 포인트도 일정 부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과 물품은 강서군의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해 위기 상황이 닥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성품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기부자에게는 모금사업 종료 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